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하고 한몸이다 했을 때 여러분 에너지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다 요렇게 정리를 딱 하나 하시고 즉 기운이 이렇게 전달돼서 주고받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하고 한몸이다 예를 들면 스위치를 딱 넣었을 때 불이 쫙 들어오면 다 연결된 하나네 이렇게 하는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구는 상대 세계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분명하게 너와 내가 있고 너의 것과 내 것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하나 먹어도 될까요 이거 제가 가져가서 좀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상대 세계고 상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존중이라는 거 존중을 여러분들 가장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존중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딱 맞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표현을 하라 그때 정확하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조화가 일어난다 그걸 덕분스쿨에서는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 좀 함께해 줄 수 있을까요?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먼저 상대의 의견을 묻는 존중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 이때 존댓말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고요 반말찍찍하면서 나는 너를 존중한다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기는 존중한다고 아무리 강변하더라도 느낌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해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표현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도움을 청했을 때 분명하게 표현해서 그럼 도움을 받았을 때는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은 할 수 있어서도 고맙다고 표현을 분명히 하는 이 삼박자 표현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서 관계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 실제로 지구에서 목숨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면 이곳은 상대세계라 존중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 목숨으로 지켜야 될 게 존중이다 왜? 그래야 너도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숨하고 바꾸어서라도 내가 더 연장이 된다고 나는 바꿀 수 없는 거 하나를 지니라 할 때 믿음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목숨하고도 안 바꾼다고 딱 지니고 믿음과 존중 두 가지를 목숨으로 여러분 바꾸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세계를 살아줘야 된다 그러면 누구와도 관계가 좋아져서 신나게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행복한 세상 나날이 살아갈 수가 있다 존중과 믿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